용띠분들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여쭤보기에 앞서서 용띠분들은 대체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실까요? 다재다능하다 끼가 많다 꿈이 많다 욕심도 많고 그래서 용띠분들은 잘되면 사장이고 못되면 사기꾼 아 용띠분들의 운세를 대박나는 띠로 꼬아주셨는데 용띠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대박나는 띠로 꼬아주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용띠분들이라 이건 참 어려워 띠로만 보니까 대박나는 띠데 위쪽 조심하셔야 돼요 위쪽 자리들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 집안이나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건강상이나 아니면 예민해져서 싸우는 일들이나 이런 일들이 좀 불거질 수 있어 이럴 때 잘 참고 넘어가면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이 십이수에 힘하려면 힘드시겠죠 내가 좀 절제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용띠분들 나이를 좀 보면 22살에 대해서는 용띠분들은 오히려 이분들보다는 부모님들이 이 22살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진로가 문제겠지 지금 이제 대학교를 갔든가 대학교를 가서 군대를 가든가 아니면 사회천년이 나왔는데 예민해지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진로 선택을 잘 못하겠지 차라리 이럴 때는 군대를 갔다 오는 게 나아 군대 갔다 오면 아 사회가 편하구나 아니면 군대가 더 편했었구나를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런 되게 중요한 시기죠 여자분들은 신축년에 대체로 안 좋아요 아 용띠분들 올해도 여자분들 수가 안 좋으니까 남편이 일이 안 되는 거야 여자분들은 자녀나 남편이나 이럴 때 경자년도 안 좋고 신축년도 안 좋고 그러니까 가장 조용히 넘어가야 돼 뭔가를 준비하고 조용히 넘어가고 이런 시기예요 사실상 34살 되는 용띠분들 온세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무진생 용띠분들 이분들 욕심 많지 특히 여자분들이 봄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욕심을 채우고 살고 남자분들이 가을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욕심을 양껏 채우고 사는데 거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조금 고생하는 분들이 여태까지 많았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무진생들은 욕심이 많아요 아 34살 되시는군요 이분들은 그릇이 크니까 욕심이 많을 수밖에 없지 내가 욕심을 부린다는 건 내가 그만큼 알고 있는 거나 재능이 있다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되잖아 그러니까 46살 되는 용띠 여자 조심해라 바람 안 켰던 분들도 이성이 가까이 올 수 있는데 이성의 유혹에 빠진다 그러면 집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조금 안 좋아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하면 빛을 볼 수 있다 근데 특히 여자를 조심해야 될 거예요 아 46살 되니까? 응 그걸로 인해서 부부간 품파가 있을 거니까 그럼 이 46살 용띠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아내들은 이 남편 외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? 잘해줘야죠 잘해줘야 된다 일단은 남편이 힘든 것들을 보듬아주면 의도하지 않지 않을까요? 맞습니다 그럼 이제 58세 되시는 용띠분들 요새 어떻게 보이시는지 예민해진다 다 내 맘에 차지가 않아 내가 아까 그랬잖아 용띠분들은 욕심이 많다고 다재다능하다고 근데 이 값진생 용띠분들은 경자년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거든 좀 힘든 것들도 있어서 움직여볼까? 이동을 해볼까? 직장의 변동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나이들이 있다 보니까 걱정들을 하고 뭐 불안해하고 할 거 아니에요? 근데 올해는 예민해지는 것들을 내려놓고 추진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너무 예민해지지 말고 그냥 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게 낫겠네요 예민해지면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상 예민해지면 옳은 선택을 하기보다는 그른 선택을 하게 돼 내 정신이 맑아야 반듯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지 마지막으로 칠순되시는 분들 임진생 용띠분들 어 이분들도 건강을 얘기해야 되겠네요 건강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띠분들은 거의 집안에 당뇨가 있다고 봐야 돼 집안의 내림으로 당뇨나 간 쪽이나 이런 쪽으로 약한 분들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 경자년에 그렇게 수가 좋았을 거라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수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용띠분들은 이렇게 대박난 띠로 구워주셨고 나이별로 이렇게 운사를 좀 봤는데 용띠분들한테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다재다능 하시는데 한 가지 의무를 파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한 가지를 정해서 그걸 밀고 나가고 추진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요? 아 네 알겠습니다 용띠분들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